LJNH 솔루션이 드디어 2025년부터 북미쪽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나올 수가 있겠죠. 트럼프 재선의 성공, 대통령 당선했다 라고 하게 되면 강한 놈만 삽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가 볼 게 뭘까요? 테슬라 향 들어가는 대표적인 소재 양극재 이런 것들은 회사가 XX이지 않습니까? 공급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실리콘 음극재는 계속 또 챙겨야 될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간 상승하다 2차 전지 주식들이 일단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러네요. 트럼프 리스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 헤리스, 빨간 유지, 파란 유지. 누군 선호하냐 아니면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냐. 네, 누가 당선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보면 자산시장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렸죠, 시장이. 맞아요. 막 또 비트코인 급등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 쭉 밀리고 전기차 쪽도 고민에 쌓여 있고. 또 그것도 그러네요. 매크로 지표도 날러 강세. 맞아요. 금리 급등. 금리도 오르고. 이런 현상으로 보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그럼 그냥 뭐 가정을 해볼게요. 트럼프 재선의 성공. 대통령 당선됐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까요? 매크로 지표 계속 쫙 올라가고 신재생 에너지 쫙 빠져버리고 전기차 이거 안 돼 뭐 이러고 버리고 화석연료 쪽만 보고 우크라이나 재건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만 쫙 하고 이렇게 나올까요? 약간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은 경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관점은 어차피 재선을 된다고 하더라도 말은 세게 했지 않습니까? 말은 세게 한다고 하더라도 첫 입건때 나왔던 내용들과 비슷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강도를 갈 것이냐 아니 그보다 더 세게 갈 것이냐 시장하고 좀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조금 주고 정부에 대한 개념 차이가 벌써 달라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냐면 우리가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때 오바마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제공하고 하는 약간 좀 큰 정부 느낌이 났었는데 정부가 다 해줄 테니까 세금만 많이 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그게 아닙니다. 작은 정부. 최소한의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를 적게 하겠다. 이네들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뭘 알아서 하냐면 그 대신 세금 깎아주고 알아서 해줄게. 하지만 거기서 너희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규제 아니면 보조금 이런 거 다 철폐하고 사는 사람만 사는다. 이런 식으로 진정한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전기차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해도 돼. 하지만 강한 놈만 살겠죠. 죄송합니다. 강한 친구들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트럼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되면 물론 이쪽 산업을 부응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규제도 많고 AI 어떤 건 돼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싫다 보니까 차라리 트럼프를 가서 우리 친구를 보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거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과거에 저희가 트럼프 당선 시에 관세도 확 올리고 물론 보편적 관세라고 해서 일단 당선 이퀄 관세 10% 업. 이게 지금 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얘 마음에 안 들면 얘 관세 200% 업.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아직 모릅니다. 그 우려감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당선하는 순간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좀 소외받았던 쪽들을 노리는 게 더 좀 약간 역발상적이죠. 그게 더 낫지 않나. 그쪽에서 태양광은 관심이 없고요. 솔직히 예전부터 태양광은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풍력 쪽에서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금리까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막 지연됐던 게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는 변화가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차라리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오히려 뭐 CSB인데 이런 것도 많이 좀 위축됐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쪽에 배팅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럼 한국을 보게 되면 달러 강세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국은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좀 소외받는 측면들이 높겠죠. 이것도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네. 아우 트럼프 택배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막상 됐어요. 그래 됐으니까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하게 되면 약간 완화된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다가 금투세까지 응 해주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숨통을 티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리고 어쩌니 금투세 가지고 쥐어락표라고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미국 가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려는 완화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쟁들이 좀 조정을 받고 힘을 못 쓰는 게 선 반영 그 부분이 있는데 설사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약간 눌려 있었던 그쪽에서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게 부정적이지는 않네요. 네. 부정적이지 않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전기차부터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이 되게 한 여름 때에 되게 최악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내릴 건데 지금 무슨 내가 이 차를 왜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연 수요들 그런 것들 금리 떨어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사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쪽들은 제대로 또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게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럼 이게 좀 이러다 보니까 어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중국들이 막 치고 돌아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도 관세 확 올리고 이거 우리 거 좀 살려줘야겠다 싶다 보니까 보조금을 주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유럽 시장부터 변화가 조금 찾아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국민은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아 달렸지만 그래도 지금 전기차 쪽은 확장으로 나가는 기초 쪽에서 LJNH 솔루션이 드디어 2025년부터 GM이나 이런 쪽하고 공장 얼티엄셀셀 쪽에서도 배터리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북미 쪽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반응되기 시작하게 되면 큐약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우려보다는 좀 낫겠다는 생각으로 바라보시되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 테슬라 막 올라가니까 지난번에 20%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나온 얘기. 너 지금 매매하고 있는 당신의 테슬라는 PR 90배입니다. 이런 거. 고평가죠. 고평가인데 주식이 20%씩 올라가요? 그러면서 야 나 테슬라 살까? 하다가 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주식을 내가 사도 되나?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저희가 겪고 왔었잖아요. 벌써 지금 2, 3년째. 2000년째 쪽은 고퍼라는 걸 알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고포라는 걸 알고 움직이는데 고퍼가 이제 성과가 나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해서 PR이 떨어진다. 그럼 그때는 오히려 더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막 시작할 때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다음 어떻게 투자하고 다음 어떻게 투자하고 해서 또 계속 뭔가를 보여줘야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런 걸 생각하고 다시 정체됐던 캐짐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또다시 돈을 벌 것이다 라고 배팅을 하게 되면 고퍼라도 가긴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한쪽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비싸지만. 그래서 그거를 문을 열어준다는 관점 쪽에서 보는데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생각했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보여야 되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더 가겠지만.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테슬라가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이건 확실히 좀 국내 2차전지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 직격적으로 좋아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단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차상 최대 판매량 만들 것이고 내년에 한 30% 이상 판다고 그랬습니다. 차량을.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이번에 한 46만대 정도쯤까지 팔았던 거에서 4분기 얼마를 팔아야 되냐면 51만대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거 팔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겠죠? 그중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딱 10월 말 되니까 테슬라가 자! 됐습니다! 그리고 짜잔 하고 막 하이마트로 가요. 그거 아시죠?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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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세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세일을 시작하는데 보통 기본 최대 4천 달러 깎아주고요. 4천 달러면 보자 한 500만원, 600만원 깎아주고요. 거기다 엔드 이거 플러스가 아닙니다. 엔드 무이자 할부 이거 들어가면서 막 밀어낼 준비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좀 타격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4분기 좀 걱정이 되는데 라는 쪽인데 자신한 게 있는 게 지금 막 커가고 있는 ESS죠. 메가 월 이런 것들 또 이제 커가다 보니까 거기서 좀 방어를 해 주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다가 내년 가게 되면 우리 저가 모델 있죠. 이거 가지고 또 하나의 FSD랑 결합시켜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일단 많이 파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차피 이제 트러프가 되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은 그냥 확 풀어놓고 이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올 텐데 거기서 먼저 손점을 해야겠죠? 이런 쪽에서 막 진입을 하는데 이러면 또 따라오는 2위 3위들은 이제 이게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저는 아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기차 2위가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모르겠는데요. 전기차는 북미에서 현기차입니다. 차이는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 근데 열심히 따라오고 보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EV9이 나왔더라고요. 와 이게 뭐 실루엣만 이렇게 공개되는데 거의 뭐 카니발이 이쁘게 보장된 이런 느낌으로 가기 시작하면 미국은 큰 차 좋아합니다. 그게 미국에서 좀 벗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2등자를 현대 기하차는 지금 열심히 또 우리도 아유 키우려고 해서 뭐 하냐면은 200달러 리스료로 가기 시작합니다. 200달러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 사게 되면 200달러만 내시면은 이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럼 리스료가 200달러면은 한 달에 26만원인가요? 1,300원 대충 28만원 되게 되면 차 탑니다. 거기다가 전기차는 연료 부담 그렇게 없잖아요? 땡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막 확장해가다 보니까 지금 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위랑 2위랑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 업체들은 니들이 아무리 할인을 해도 다 우리 배터리 쓸 거 아냐? 배터리 업계는 호재겠네요? 생각보다 출하량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모르겠지만 북미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지금 테슬라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또 저가 모델과 함께 판매량이 딱 늘어난다. 대수로 늘어난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거기 테슬라 향 들어가는 대표적인 소재 양극재 이런 것들은 LNF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땡큐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은 캐지엄이 어떻게 끝나냐를 타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G N스토리 4680 배터리? 이게 연말에 납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납품 할 거고 삼성 SDI는 내년부터 들어갈 거고 시대는 2170-4680 전화번호 같네요. 2170. 대리운전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4680이 들어가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물론 이제 당연히 그거를 통해서 용량 늘어나고 또 효율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보통 새롭게 또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좀 오해를 하는 게 아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점이다. 아니거든요. 파나스 원직도 갑니다. 삼성 SDI도 갑니다. 다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다음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만한 건전지에서 이만한 건전지로 좀 바뀝니다. 그러면은 가장 수혜가 볼 게 뭘까요? 들어가는 이제 소재도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도 일단 플러스는 보긴 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케이스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2170보다 좀 큰 케이스니까 그럼 그 관련된 쪽들 TCC 시스틸 이런 것들 초복가 예예 뭐 이런 것들 요즘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은 못 들죠.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또 동원 시스템즈 이런 것들도 또 영향을 끼치겠죠. 이게 지금 주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움직이는데 직접 고점은 못 들어와요 지금요. 약간 부담 들었는데 직접 이제 그쪽으로 바뀌어서 물량 나가는 거 보고 그 다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막 쫓아가는 것보다 눌렸을 때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한번 가능성들 좀 타진해 봐야겠죠. 게다가 또 시작해서는 지난 3분기 실적 별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빛을 그리고 있다. 대주전자 재료 한번 두드려 맞았거든요. 여전히 음.. 제가 보기에는 큰 상황들은 속도는 슬로우 해도 그러니까 보니까 촬영 일제 기준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공급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은 이것도 큰 변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눌렸지만은 다시 계속 공략을 해 볼 수 있기는 실리콘 음흑제는 또 계속 또 챙겨야 될 쪽이다 보니까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잘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네. 뭐 연말에 그런 허재가 나와 있는 그런 종목도 중심으로 보면은 약간 이 트럼프가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확실히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되기를 지원하면서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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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